글로벌 뉴스룸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충격파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주 미국에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66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3월 넷째 주인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665만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1967년 이후 최고치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대보다 10배 가까이 많은 겁니다. 한 주 전인 3월 셋째 주와 비교할 때 2배 이상 늘어나 최근 2주간 천만 명 가까이가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실업수당 신규 청구건수는 매주 20만 건 안팎이었습니다. 미국의 한 경제정책연구소는 7월까지 2천만 명의 미국 근로자들이 무급 휴직에 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24만 2천여 명, 사망자는 5만 2천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법원 당국은 마스크 등 안면 가리개 착용과 관련한 권고안을 곧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브라질 빈민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해 집단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류시 당국은 최소한 6개의 빈민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견된 걸로 보고 있는데요. 최소 4천 명까지 환자가 늘 수 있어 방역 대책에 고심 중입니다. 빈민가 주민단체인 파벨라 통합센터는 주민들에게 손을 자주 씻으라고 권고하는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브라질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8천 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도 324명으로 짓게 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8만 명이 넘어서면서 확산세가 수그러들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은 확진자 수가 점심 감소 추세를 보였다가 지난 30일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는 건데요. 누적 사망자 수도 990명을 기록해 치명률이 1.2%로 올라갔습니다. 요양원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노령층의 감염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독일은 확산세를 막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2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